인천시교육청이 3일 공립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내년도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3대 1도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목별로는 7명을 뽑는 공립국어 과목에 161명이 원서를 접수해 2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섬지역 순회 근무자만 따로 뽑는 지역구분 모집에는 9명 선발에 69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립중등학교는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인성여고 음악과목과 인평자동차고 국어과목이 1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장애구분 모집 총정원제가 적용된 과목은 13명 선발에 10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내년도 1차 임용시험은 오는 27일 치러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오는 19일에 공개됩니다.